대충 뭐지? 유튜브로 봤을때는 다이아가 예전.. 오 뭐야 얘 왜 블랙헤드 났니? 와 마크 진짜 오랜만이다 평균사람 전혀 안했을 마크 오 뭐야 이게 뭐냐 이게? 아 구리야? 아 잠깐만 나 밝힌 최대로 했는데 왜 색탈을 켜고 있어 오 뭐야 이거 아 에메랄드구나 아 텍스쳐 바뀐거 진짜 이상하네 이거 아 맞다 이거 돌로 안나오.. 아니 나 이거 녹화 되고있냐? 아 되고있어 아니 저번에 40분갈량이 녹화가 안됐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진짜 불지병 화로부터 만들고 빨리 좀 밥 뭉쳐먹 아니 먹읍시다 아 침 뱉지마 이색끼야 아 침 뱉지마 이색끼야 담비 그만필하니까 가리를 얼마나 쳐먹어 아이씨 대충 터잡아가지고 광질전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 깜짝 오 야야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미치가 아 미친놈 consumer 자 С gadget 희 Sach잠à 아니 돌아와 마크 망게임이네 하지마라 아이 이제 마크 못할거 같아 이게 공포게임이지 이게 뭐야 이게 오와 아이 제발 아이 아 제발 얘들아 나 3항에서 벌레소리 아 시내 아 이씨 아이씨 깜짝grid 저저저저 계속 가다봐 12년 전 optimizing 방송 될 거 같아서 오 renew 하하하하하하 철 드럭률이 낮아져... 어 뭐야? 우와! 뭐야 이게? 내가 어떻게 내려가요? 물도 없는데 근처에? 오! 어 뭐야? 아이 제발! 그래! 오! 그래! 오와! 오오! 알려주세요! 나 이거 올라가면 크리피아 엔딩나는거 아니겠지? 오이씨! 오우! 오케이 팀킬 좋았어! 어 소리 이상해 심...친...철...거...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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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잠깐만! 내 키보드 왜 안 움직여? 야 빨리! 해폴리토! 또 뒤지기 싫거든요 여기서? 어이씨! 야 잠깐만! 내가 이래서 마크는 정지 안하는거야! 롤이나 하세요 그냥! 롤 공짜가 게임! 심정지 오면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쯤에 여러분들이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아이씨! 이거 캐는 소리가 크리파 터지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너무 짧은가? 철이 남아? 레전드! 라비치고 매우 잘하고 있어! 다이아니야 저거! 어! 어! 아이씨!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 그럴 때는 필살 아이템이 있어요! 오케이! 어 뭐야!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좀 캐고 이거 영상 끝내자! 이상한게! 2주 전에 찍어놨던 거를 저번처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까먹었는데 이거? 어 금이다! 잠깐만 이거 네더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재탕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픽 쪼가리 만들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좀 새롭게 좀 만들어주지 뭐 재탕하라고 했어! 어! 야 자표 보는 거 한 번에 찾았어! 나 대단한데 이거? 용암 찾아삼... 오! 오! 뭐야! 오! 뭐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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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코마 유튜브에서 봤어! 이거 용암에 떨어지는 거 나 똑똑히 봤어! 어? 이게 다야? 진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왜 이렇게 많아야 여기? 한강이야 무슨! 다이아는? 전혀 안보이고 어딨어? 나와라! 덤벼라!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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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아까 있던 일이잖아 여기! 다시 돌아왔어? 앗 야야야 인사 잘못 들렸어.. 뭐야 어.... 아잇! 저 레깅스.. 어.. 아! 놔야죠? 뭐야? stunned 잠만! 으쒸 어색 아홉 돌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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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오우! 오!오!오!오! 아! 또 꺼져! 아! 나는 이제 돌을 함부로 못 캐겠는게 나 미친 일작을 캐고있다가 존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나 심장 머졌어 마크하다가 죽은걸로 뉴스에 기세되는거 아예 미친 거? 다이아 좀 나와줘요 마이너스 40일정도면 이제 다이아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내려가야 어 가깝다 여기에 동굴 있나? 아니 동굴이래 다이아 어 딱 부리기 사네 손 높네 아니 미친 좀비 손만 들이고 좀비는 어디 있는거야? 어 나왔다 오씨 잠깐만 여기 내가 왔던 아니 미친 저기 몇 번으로 오는거야 야 맞네 저거 일단은건 아 아 오케이 찾아보고 배각은 예전된다 다 해준게 없어 오씨 어? 이게 대각을 꼈다 아 위에가 철이 많이 나오는가 보다 나 뭐하는거지 아니 시청자분들 이거 안을래주시고 뭐했어요 아 왜 계속 나 야 후퇴 야 전략상 후퇴 아 또있어 아 깨졌 깨졌 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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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깨쥬 깨쥬 아 됐어 깨쥬 깨쥬 오 황금상아 황금상아 마을 underestimate 우린 황금상아 황금상아 마을 underestimate 황금상아 오 황금상아 어? 이거 시청 어? . 나 먹을게 너무 없는데 이거? 아아! 또 잘못... 나 왜 식중독 걸렸냐? 아 당은색으로 먹으면 식중독 . 와우 오랜만에 찐템반응이였다 진짜 와 저거 발광지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왔어요 발광시청자라고 작년에 투표에서 뽑는 모비 어 뭐야 발광목물주머니 이걸 뭐하는거에요? 아니 왜이래 이거 내 손꾸령이 문제인거야? 이 정도야? 어 나왔다 황길 낮아졌는데 무슨 아 또 ESC 잘못 빨리 쪼커서 끝낼래 어어어어 어어 오 아 아 아잠만잠깐만 아 옛날 생각나네 덤벨아 마크 최악의 패치 얘 추가한거야 미친 쟤 삭제시켜 미친놈들아 덤벨아 으얏 안죽어 야 알났네 오 아 미안해 침 뱉지마 가죽이나 내놔 아 팬텀 미친놈아 어어 갔다 고마워 어 시청자 안녕 다 쓰레기 아이고 갑시다 야 야 지옥문 시끄럽다 야 아 아 지옥문 왜이렇게 시끄러워 제발 지옥문 조용히 좀 하고있어 제발 너무 시끄러워서 박살내려고 해 야 영상 지른자마자 너무 시끄럽다니 이게 더 시끄러운거 아니야 잠깐만 깨질은 소리가 더 시끄러운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내 귀 잠깐만 내 귀 으악 이제야 지옥으로 갑니다 시작한지 5화나 6화쯤 됐을텐데 이제야 가네 진도가 너무 느린거 같은데 이거 영상 분량이 1분밖에 안되가지고 아니 근데 말이 1분이지 저 그거 편집하는데 한 5시간 걸려요 미친 그걸 내가 어떻게 3분 4분 이렇게 올려오고 좀 자주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먹을것 좀 파밍해야돼 지금 물론 이 부분은 통편집될거에요 연하리 64마리나 얻어왔습니다 굉장하죠 시끄러우니까 빨리 갑시다 오 깜짝 오 앗 싸워라 왜 왜 미친놈아 잠만 잠만 어 잠만 좌표좀 찍어놓을게요 이거 좌표 뭐로 봐요 F2 아니었어 F3 어 어 야 나 조작 좀 좌표 어 나 뭐를 해놨니 도대체 아니 좌표 어떻게 보냐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까 F7 F1 F4 F5 아이씨 나 진짜 뭐야 얘 좌표 어떻게봐 이거 시프트 아 시프트 아니고 탭 또 아니고 F11 F10 F9 F8 F7 F5 아이씨 잡혀버린거 포기하자 잡혀버린거 모르겠어 아니 아니 돌아 잠깐만 어 뭐야 미친놈이 갑자기 때려 야 잠깐만 나 갑자기 마크소리가 안나 뭐야 잠깐 뭐야 이거 멈춰 그만 때려 나 뭐 잘못 건드렸니 마크 껐다 다 시킬게 어 비글린서 아니 난 이것보다 네더 요새가 더 반가운데 그 때가 좋았지 왜 여기 오지 말라는 플래그냐 아니 그 때가 좋았지잖아 이랬니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어 내가 할 땐 저 금도끼가 미친놈이야 뭐야 뭐야 이게 미친놈이잖아 그냥 오 잡았다 야 진짜 모장 사탄이다 아니 여기 처음 와보니까 구조를 모르겠네 이식 또 있다 덤벼라 정상결전 어 뭐야 오 오 잠깐만 달려오 잠깐만 잠깐만 오씨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별칙으로 하나 수행할게요 그 대신 평화로움 한 번 말하게 해주세요 아 여기 개녀 오 빨리 나오는데 오씨 근데 얘네 잡으면 왜 석탄이 나와요? 쟤네들 석탄으로 염색해서 검은거야 오 오 오 말도 안되게 쎈데 오 오 짜메 왜 여기서 시작하냐 이 멍청한 라비X가 녹화버튼을 안하고 있어요 아 아 자 대충 상황 설명을 하면 저번에 제가 떨어져 디즈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예 다 잃었죠 블레이즈 막대 몇 개만 부활시키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지금 자수정망이 있거든요 아 잠깐만 나 이번에 녹화버튼 눌렀지 안사람 섬로감 오 오 야 이게 뭐냐 일단 큰거 말고는 안 떼어진대요 이게 야 야 야 오 큰게 이거밖에 없네 오 오 오 아니 또 한개야 아니 위로 올라갑시다 얘 다이아몬드 5개 정도 된거 같아 방에서 마음에 든다 이거 뭔가 방해할거같이 올라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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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니 사탕수수각은 저희 없을텐데 아 이거 언제 찾으러 다녀 드디어 템복구했다 어 아니네 어 진짜 머리 없구나 드디어 템복구 와 1회차를 이렇게 날려버릴 줄은 나도 몰라구 지금 멘트를 아무거나 쳐야되는데 틀 멘트가 딱히 없거든요 어 네 오 뭐야 망환경 아 구리 이런데 쓰는거야 별게 다 있구나 진짜 근데 쓰실뿐만 쓰시겠는데 나 쓸데없어 이걸 어따 쓰니까 자수종으로 할 수 있는건 이게 다 아니에요 혹시 오 오 자수종 쓰레기구나 그래서 사탕수수는 어떻게 구하냐 모르겠어요 아 멘트칠게 없으니까 나랑 계속 개소리하네 그 짜 오케 만족스러 되게 만족스러워 그래서 사탕수수는요 10분째 찾고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사탕 사탕수수 되졌습니까 오 야 야 여기 동물동장 진짜 근데 동물동장이 이렇게 동물 안죽이는데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거 영소니? 오 처음보는데 아무것도 안주네 미안해요 영소씨 익스플로전 마을이 작지는 않네 저거도 니들 시눔소리내지마 나 녹당먹어 어 빈지도? 빈..빈지노 아 아 죄송해요 오 늑대다 어 잠만 나 뼈있지않아? 오 오 댕댕이 오 댕댕가 따라와 어떻게 안따라오면 아유 미안하 야 댕댕아 너 사탕수수 위치하니? 야 아니 너 사탕수수 위치하냐고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동료를 만들어가자 야 원피스 되자 나 해정왕된다 오케이 오케이 나 동료 세 마리를 늘었어 오이씨 오이씨 야 준네 믿음직스러워 자 얘 때려 공격해 공격해라 오케이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나무 공격이 떠있는데 아우 씨 이 게임 위성해 제가 그 최근에 이빨 교정을 했어요 발음이 좀 셀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말해보려고 노력은 할텐데 아 그래도 아 제가 할 수 있을지 무리수야 아 근데 교정한 거 디지게 불편하네 누구 소리 어디서 계속 들리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이씨 깜짝아 와 와 동료 믿음직스러워 진짜 제 발음이 많이 사 르르르르르 규정했는데 이게 발음이 좀 많이 좀 많이 세면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유튜브 적게 아 그래도 알아듣는데 딱히 문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차피 영상에 자막을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이해하시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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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드디어 좀 사탕수수가 있을 법한 바이오물에 이사를 왔네요 이 마을에도 사탕수수는 없는 것 같 보다 호 오오오 근데 겨우 두개야? 얘 야야 찰 휘 기다 벼 와 봐 와把 Dieser 죄 cylinders 저 녀석은 내가 쓰러트린다 내 동료를 죽였어 dep의 안 죽어? 안 맞네 아 아 오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겠다. 나무검 간다. 내 동료들을 빼앗아간 원수다. 물론 내가 삼방치긴 했지. 나하고 한편 비교하자는거야? 야 이쯤 보면 시청자들이 나 일부러 이거 회차 느린거라고 오해하겠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의 매력인 궁금한 정기입니다. 안걸려 죽지마세요. 왜 계속 비와? 나 동정하니? 오 익스플로전 개새끼야 오 아 나 미친놈이 오 오 오 아니 비가 왜 이렇게 자주오지? 어 뭐야 나 이거 어떻게 했냐 아 근데 R이 용암이 오 뭐야 야 야 깜짝아 어 튀네? 뭐지? 여기에서 이제 익스플로전을 맺혀야됩니다. 익스플로어 하기 전에 좀만 더 뒤로 갈게. 나 쫄보라쏘 오씨 오우씨 익스플로어 아니 왜 이렇게 안보여? 아 마지막 한방인데 익스플로어 야 망한대. 야 안나온다. 아 영상 망해 아 청금속 아 강타밀치 쓰레기잖아 약탈이 하나도 안되네? 약탈이 이렇게 안되나 볼래? 휩쓸긴 뭐야? 처음 보는데? 설마 휘몰아치네 칼날 이런거 아니지? 귀멸의 칼날도 아니구 어? 어? 뭐였지? 잘 모르겠는데 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휩쓸기 뭔지 아시는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니 야 레알 하나도 안떠? 3번 남았네. 아이 개샘겨 아네 아네 때려쳐 아네 근데 저는 사실 엔더맨이 지우겨 어느 바이오에 나오는지 몰라요. 오야야야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동료 지원 지원 아이씨 오오 뭐야 나는 여기와서 죽었던 기억밖에 없네 실례합니다 슬겨 헤어 휴어 그냥 오케이 아 프베드 같은 아 한명이야 한명이야 괜찮아 흐흐흐으으윽 우으흐! 잇! takeaways!!! 멈춰!! Franklin 이거 아니야? 아니 엔더맨 나오는 곳은 맞는데 어? 찾았다 형님 저랑 마찬가지예요 얘 왜 나무위에 돌아다니냐 아 진짜 더 뒤지겠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선풍기 틀면 선풍기 잡음이 들어가서 틀지 못하는데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에어컨이 있지도 않아 이 방에 이 놓고 하면서 아마도 땀을 샤워를 하지 않네 얘를 넣으면 되.. 어? 나.. 아이 그만해! 오 나왔다 오 이거 해보자 팬턴막 에퓨 오 느린나카 나왔네요 이걸로 오늘 영상 분리한 다 뽑아보겠다 아우 좋다 아우 진짜 너무 좋네 난 느린나카 쓸데없는 곳에 이걸로 뭐로 못 만들잖아 오르르 만들려 했던 누유는 철이 하나 구독하다는 철이 하나 구독하다는 거지같은 상황임을 파악하고 아아악 근처에 철이란 철은 제가 다 캤을건데 어 맞네 왜이렇게 어 지드랑 서로 싸우네 어 벽치기 싸우라 어 이겼네 어 저기에 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남파선 아니였어 이거? 아니 나 안과 좀 가봐야겠 실례합니다 오오 야야 저 개 많아 근데 내 집은 어디니? 얘들아 안녕 오와 아니 아니 터지는 소리 하나도 없이 터지네 뭔가 되게 피까뻔적하네 이러고 가겠습니다 이제 할 거 없어요 이제 아 나 이거 직접 차려가는 거 처음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바다를 건너야되네 그쪽 안들고요 어 이건 뭐야 나 여기 갔을 때 뒤집으면 어떡하지? 여기 가디언 나오는거 아니야?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억 미안해 그 집게 아 개깜짝 늘었어요 아니 갑자기 뭔 눈가리가 나 저 연출 바꿔라 마크가 괜히 쉽고서 게임이 된거야 저런 거 어린애들이 보면 심정지를 뒤져 땅이 안보여 시청자밖에 안보여 아 이럴때 엔더진주 좀 남겨놓을걸 멍청이같이 이걸 엔더의 눈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어 깜짝아 아 맞다 이거 걸렸지나? 그냥 갈게요 어 뭐야 아 여기 정가운데 있나보다 아니 왜 계속 나무에 걸리냐고 쉣 숲에 있다는건가? 아 여기 아래 있나보네요 아 차라네 이제 어 길을 파고 들어가라 웬금?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어 하나 더 없는데? 감옥이에요 여기? 어이씨 어 야 바로 찾았다 나 저도 원래 사라졌는데 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영상 끊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탐 방 좀 해보고 갈게요 저쪽으로 바로갈 순 없으니까 어 바로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왜 종벌레 소리 아 진짜 제발 끊어 아 잠깐만 바로 엔드월드 갈게요 옹아 옹 же 용자가네 어 잠깐만 양동T 가꿔 Maya 얘 로 양동T 안 가져왔어 물론 가져와봤자 낙법도 못했을 것 같... 오우쉣! 오우씨 개아픈데? 나 때리지 마시고 형님 이게 많이 잡아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 이거 처음 잡아봐요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와중에 돌도 모자나요 망한 것 같아요 오! 다 가리네 이거? 개아픈데 야 잠깐만 얘가 불을 내뽑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업데이트 됐니? 으악! 어 잠깐만 내가 봤을때 이 포션이 개색인 것 같아 어 내가 봤을때 이 포션 개색인데 야 이 포션 더 가져올걸 빨리 깨야돼 나 이 포션 두기밖에 없다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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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이거 언제 다 깨냐 아 제발 우와 개아프다 와 근접사하니까 아 나 돌도 없어 아 나 미쳤나봐 우와 개아파 아 이 포션 다 썼다 미친 엔드드리곤 접기 파트2 제가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멍청한 누유가 동양이 꽉찬 상태로 녹화를 진행하는 바람에 녹화본의 중단이 날아가서 찍는데만 1시간이 걸리는 똥꼬쇼를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너무 뜨근거리는걸 오씨 바로 올라오네 저번처럼 템은 똑같이 가져왔어요 물양동이 여전히 없고 활도 여전히 없어요 결론은 개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트라이라니 아 이씨 개 아프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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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으악! 아니 야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 템 폭파해서 없어진거 아니지? 왜 이렇게 템이 부실하지? 뭐지 이거? 시작부터 템 다이코 시작하는거 아니지 혹시? 어 와! 아니 이거 또 어떻게 올라가? 제가 봤을때 지금쯤 영상불량이 한 30초나 1분쯤 돼갈텐데 2대스를 시작하네 어떡해 야 좀 올라가서 템 좀 먹자 내가 내 것 좀 먹겠다는데 저 미친놈이 아니 나 혹시 난이도 어려움이니? 보통인데? 야 잠깐만 이게 보통 난이도라고 야 미쳤냐 저 독가스 언제 없어져요? 시놈이 여기 불꽃놀이를 어 템 있다 우와 다행이다 다있네 솔직히 지금 엔더 드링건보다 엔더 수정이 더 무서워 아 오 됐다 으악 뭐야 너 어? 잘가 쟤 죽는게 놀랍지도 않다 아 진짜 야 파워레인저를 변신할 땐 기다려줘 악당이 이거 언제 다 깨지? 뭐야 왜 갑자기? 아니 왜?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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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라 아 가라 가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엔더 진즈로 터져요 이게? 처음 알았네 날 아 오 르 라 라 야 이씨 이거 또 안 떠 오어아 오우샛 오와아 뒤질뻔 했네 개쎄네 야 오와! 엔더맨이랑 1대2 맞다 해가지고 지는 유튜버가 아 저기 위야? 아 이거 존나 높은데? 아 깜짝아 아이씨 카카오톡 시작! 아 이거 얼마나 높은거야? 터져 제발! 오와! 쟤 또 뭔짓거리하냐 어 왜 안맞아? 칼 개센데? 야 내가 봤을때 활 없어도 될거같음? 내가 피흡하는거 다 깼지 이제 형님 좀 내려오세요 이제 끝냅시다 저희 침대 써볼까? 침대! 왜 안돼 침대! 침대! 오왜왜왜왜왜이새끼야 야이 개새 아아악! 제발 뒤져! 마지막 싸웁니다 덤벼라 덤벼라 드래곤 야 이제 끝내자 야 제발 형 뒤져요 이제 제발 끝이야? 와이씨 야 레벨 봐 레벨 육십 칠십 뭐야 뭐야